한일 정상회담이 세계 국제뉴스에서 탑뉴스인데 프렌이미즈 그리고 12년 등이 키워드입니다. 세계 경제 순위 1, 2, 3위 그리고 시위 국가가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세계의 탑뉴스입니다. 북한이 한 주 이래 미사일 발사를 4번,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 달 사이 2번 발사한 게 한일 관계에서 지금은 안보가 과거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B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90%는 국내 정치지만 그 결과는 미국과 중국에 반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결국은 일본이 더 많은 보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에 관한 전망을 낙관 쪽에 조금 무게를 실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한일 관계 개선에서 실패했는지도 상기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을 중단한다고 배팅하는 투자가가 늘어나고 자넷 옐른 재무장관은 오늘 미국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거대한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540억 달러를 빌려서 재정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문제는 최근 미국은행의 붕괴보다 훨씬 심각해서 글로벌 재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 세계가 주목합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드론을 요격하는 42초짜리 비디오를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이 그냥 추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비디오는 러시아 전투기가 추락시켰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에리카 세리 전 LA 시장이 거의 2년 만에 상원 인준을 받아 인도 대사로 확정된 뉴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측근의 추문 때문에 인중받지 못한 가세리 전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후보였을 때 가세리 시장으로부터 가장 먼저 공식 지지를 받았던 바이든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가세티 부부는 갖고 있던 돈으로 다 큰 아들이를 대사로 만들기 위해서 로비스트까지 고용해서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뉴스의 탑뉴스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 기시다 호미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뉴스는 아마 거의 이 회담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이는 걸 겁니다. 그러나 한국과 해외에서 이 이슈를 보는 같은 이슈인데 시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많은 뉴스를 이렇게 쭉 보고 듣고 하면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2 years 일본이 한국 대통령을 도쿄에 초대한 것도 12년 만에 처음이고 2011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는 미국이 다시 한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국빈 방문 초대를 하는데 그것 역시 한국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의 국빈으로 초대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역시 이번에 일본 기시다 호미호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12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글쎄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미국식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친구와 적이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프레너미즈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BBC 방송이 지적을 한 건데 프렌드 할 때 프렌드와 애니미 할 때 두 개를 합쳐서 프레너미즈라고 일본과 한국을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싫어하면서도 뭐 라이벌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싫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관계 등등을 해서 그렇지만 다정하게 프렌드리하게 프렌드처럼 하는 이르기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않은 것도 있고 정말 이뤘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죠.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하게 이번 일본 방문에서 생각했었던 것이 미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도 결국은 통하는 길이기도 한데 안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무역 문제잖아요. 일본이 한국이 반도체 최고의 수출국으로서 그것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화학물질이 있는데 한국 대법원이 징용에 대해서 일본 회사가 배상을 해라 피해자들에게라는 판결을 내리고 일본이 이제 거기에 보복하는 의미에서 수출해 주지 않았던 그걸 이제 푼 것. 그것은 잃었고 무역 분쟁을 풀었고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을 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셔틀 외교를 하자던가 정규적으로 두 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는 굉장히 보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국의 BBC 방송과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오히려 뉴욕타임스보다도 BBC 방송이 훨씬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거의 칭찬하는 듯한 그런 BBC 방송의 서울특파원과 일본특파원이 이제 각각 다른 자신들의 시각에서 쓴 것을 하나의 기사에 묶어놨습니다. 해외의 반응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미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좋은 것은 지금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나쁩니다. 그게 경제가 됐건 안보가 됐건 아시아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됐건 그래서 세계 경제 1위인 미국과 경제 2위인 중국 경제대국 3위입니다. 일본이 그리고 경제대국 2020년 GDP 기준으로 12위인 한국 12위 가운데서 4개 나라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회담을 한 이 내용을 BBC 방송의 서울특파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점은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본 정부가 1998년도 10월에 발표가 된 한일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면 역대에는 오부치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강경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시각도 많았는데 하는 것이고 기시다 꾸미오 총리로서는 자민당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더 이상은 나가기 참 힘든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것 정도 해서 험난한 관계의 이정표는 분명하다. BBC 방송의 서울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식민시대 상처 때문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야당의 리더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미팅 집회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굴욕이다. 이번에 배상을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재단을 마련해서 하기로 한 것.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생존하고 계시는 세 분은 전부 받지 않겠다. 굶어 죽어도 받지 않는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고 역사의 진실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이런 모든 것들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참에 또 북한이 최근에 몇 번이나 일주일 사이에 네 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은 한 달 사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지도자로서는 이 국민적인 어떤 역사에 관한 그런 감정과는 달리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로서는 최고가 군통수권자가 되고 일본은 조금 국내 스타일이 좀 다른 편이지만요. 지금까지는 국방 그리고 안보잖아요. 영국의 특파원은 한국 특파원은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이후에 이 같은 여러 가지 행보가 굉장히 놀라게 했고 무척 인상적이다. 용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나실 분들 많으시겠죠. 더군다나 정치 신인으로서 외교 경험도 없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외교 경험 1년은 있었네요. 지난 1년 안 됐네요. 5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을 놀라게 하고 인상 깊게 했다라는 게 BBC 방송국의 한국 특파원의 지적입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좁은 터널적인 시각을 버리고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면서 한국의 역할을 세계적으로 더 크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5월 달에 G7 정상회담에 G7까지는 못 가잖아요 한국이. 그래도 이제 한국을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많은 양보를 한 것 지적을 합니다. 한국이 불을 켜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불을 켜고 모두가 지켜보는데 이웃나라의 데이트 Shall we dance 하고 신청을 해서 댄스 플로어를 그 앞으로 가로질러 나갔는데 일본도 춤을 추기로 동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은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훨씬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점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샤이마 칼리 특파원이 오므라이스 외교라고 평을 했습니다. 오므라이스 외교라는 게 공식적으로 밥도 다 먹었지만 이를테면 간식 비슷하게 왜 오므라이스냐 오므라이스가 무엇인지 설명도 하고요. 일본에서 온 오므라이스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기에 맞춰서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밥도 대접하고 하면서 오므라이스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안보 회담을 했는데 앞으로 이 같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두 나라가 이익을 얻을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본의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승리였고 미국에도 메시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메시지를 주고 일본도 미국에 메시지를 주고 지난번에 G20에서 잠깐 기시다 호미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지만 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 만났고 또 미국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순조로운 항해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에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러한 서로 잘 지내는 것에 국내에서 반대하는 파가 많기 때문에 긴장과 불신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 지도자들로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보가 과거사보다 현 시점에서 지도자에게는 중요한지를 이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BBC 방송의 보도고요. 일본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한 달 사이에 두 번 발표를 한 것.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호미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호미호 총리가 새로운 챕터를 원한다. 그리고 본인도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고 셔틀 외교 말씀드렸습니다. 고위급을 정규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새로운 스텝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자. 기시다 호미호 총리로서 아무리 한국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제안까지 해도 지금 당장 덥석받기는 일본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요 뉴욕타임스 지적이 한국에서는 지금 반일을 한다 한들 설령 이제 지난 행정부가 반일이 많았으니까 지금 여론이 그렇다 해서 반일을 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가 너무나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의 판단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제안 푼 것 승리고 또 이제 기시다 호미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서로를 방문을 하면 양국을 방문하면 우리 두 나라에게 다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과 세계가 보도하는 것은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좋은 거죠. 한일 관계는 물론 90%가 국내적인 이슈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뉴욕타임스도 일본에서는 일본 한국에서는 한국 다만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조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야케 쿠니이코 전 일본 외교관이 얘기하기를 지금도 이 회담이 끝났지만 무슨 일이 앞으로 생길지 모른다. 너무나 국내 정치에 좌우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는데 조심과 낙관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낙관 쪽에 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위협은 기시다 호미호 총리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BC 방송에 한국 특파원이 용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론이 아직도 56%가 과거에 증용 나가서 피해를 보신 그분들께 한국대법원에서 일본 회사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하면서 한국의 돈도 무료로도 주고 아주 싼 이자에로 차관도 주고 했었던 그 돈으로 커서 성장해서 대기업을 이룬 그런 회사들에게 기금을 마련하도록 해서 그분들께 보상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56%가 굴욕적인 외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중은. 물론 대중들도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지 된다고 믿지만 개선되려면 일본이 해야지 되고 그 배상을 일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독일처럼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일본이 조금 나아서 교토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7%의 일본인들은 한국이 내놓은 이번 해결방안 솔루션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민당 내부도 그렇고 많은 보수 정치인 일본인들도 지난 10년 사이에 12년 동안 한국 정상을 도쿄에 초대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반한 감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산게이 신문 사설을 지적을 하네요. 뉴욕타임스가. 산게이 신문하면 일본에서도 가장 우파, 극우우라고 분류될 수 있는 신문입니다. 유감스럽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강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이 배상 문제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받아들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심하게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 이게 일본 극우의 시각입니다.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답니다. 얼마나 고리 깊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전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지불을 다 했으면 국가 대 국가로 지불을 했으면 그럼 그 대통령이 돈을 어디에 썼든지 그건 그 나라 대통령의 문제지. 그걸 왜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계속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하느냐. 산게이 신문 사설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가 보기엔 뉴욕타임스는 역시 서울특파원과 일본특파원의 공동기사로 BBC방송과 마찬가지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결국은 일본이 뭔가를 더 내줄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당장 이틀 동안에 1박 2일에 정상회담 일본 방문해서 당장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또 당장 주는 것도 좀 뻘쭘하잖아요. 여론도 생각해야 되고 일본도 뭔가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비즈니스 연합체인 케이단 렌이 한국 장학생들에게 교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이건 말고도 더 있을 것이라는 데에 뉴욕타임스는 딱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연구원 왓따나베 스네오 그런데 일본은 다 국가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한국 측이 먼저 나서서 강하게 압박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 측이 먼저 나서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게 결국 뭔가는 내줄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보고 있는 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 대통령인데 그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게 무엇을 해라 하고 막 압박을 하니까 일본이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답을 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여론이 이명박 대통령 뭐 잘 못하네 하고 획 돌아서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뭐 점퍼를 입고 독도를 방문한 그 실수 그 실수를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화가 나서 일본에게 일본이 뭔가를 해주지 않은 것을 적대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뒤부터 한일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90% 90% 국내 이슈에만 집중해도 됐지만 지금은 북한과 중국의 또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안보상의 위협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에너지 문제 있죠 공급망 문제 있죠 중국과 연결이 된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문제 제일 크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서로에게 좋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국 내에서 대통령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박진 외무장관이 이번에 방문 이전에 많이 뭔가 일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렘 임마뉴엘이 지금 주일 미국 대사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했고 나중에 시카고 시장을 했었던 렘 임마뉴엘이 그 사이에 한 40번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과의 그런 미팅을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소집한 게 아니라 그것은 미국이 소집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의 지적이거든요. 그 얘기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올리브가지를 주는 데 대한 반응 이것과 달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아주 까칠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지지율은 어차피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라는 거죠. 지정학적인 위협에 대처하면서 미국도 기분 좋게 하고 미국에서 또 받을 것 4월 16일에 와서 얼마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갈지 모르지만 심리적인 외교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캐틀린 H.S. 문 교수가 한국과 일본은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로서 할 일은 국민들이 하도록 놓아둬야 된다. 이 교수도 야단 많이 받겠네요. 그런 지적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했고요.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환대를 했었고 이번 방문이 일시적으로 긴장 완화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가장 싫어할 국가는 중국, 가장 좋아할 국가는 미국, 빅터 차 교수,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북한과 미국과의 일에 대해서만 하는 일을 했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도 일했고 했었던 빅터 차 교수가 중국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미워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은 일본과 한국을 분열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중국의 최종적인 목적은 미국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뉴욕타임스처럼 낙관적인 것이 많아질지 이건 두고 봐야지 알 일이고요.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한 이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사용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에 LA 시장이기는 했지만 에릭 가셀이 시장이 인도 대사로 간다는 것에서 저는 정치적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오늘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 타임스가 지적한 내용인데 저는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 큰 자식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례적인 행동으로 결국은 그 아들을 인도 대사로 보내는 부모도 있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조금 안정되기는 했지만 스위스의 아니 미국에서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 소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게 불과 며칠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의 붕괴를 봤기 때문에 세계에서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이곳은 은행이지만 뱅커브 아메리카나 이런 은행과는 달리 골드만삭스처럼 투자은행 자산관리도 하고 뭐 그런 채권관리도 하고 물론 뭐 스페셜한 그 프라이빗 뱅킹 시스템은 당연히 뭐 스위스니까 있고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크레딧 스위스인데 여기서 돈이 뭔가가 모자란다 하니까 스위스 정부가 빌려줬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는데 540억 달러를 빌려서 재정 건강 상태를 일단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이 회사,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안정위원회, 파이낸셜 안정위원회에서 가장 세계의 금융기관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0군데에 포함이 됩니다. 스위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여기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 하니까 유럽의 증권시장 엄청 약해졌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뭔가가 좀 화요일에 우리가 좀 뭐가 약해 하고 있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 우리 더 이상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 10% 이상은 안 되겠어. 하니까 다 같이 놀라서 엄청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856년도에 설립이 됐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 돈 세탁 문제의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스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미국은행 엄청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윤을 내지 못했고 지금도 2024년까지는 이윤을 내지 못한다 하고 이미 경고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머들이 막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그리고는 가장 큰 주주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내셔널뱅크가 더는 우리가 좀 자산 주식 같은 것 안 사주겠어. 하니까 그렇게 돼서 정부가 딱 돈을 투입을 하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미국에서 시작돼서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오고 유럽으로 가서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세계적인 금융상태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야. 했다가 모든 문제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조그만 일로 놀란 것이 다른 일로 또 놀라게 되는 오늘은 이제 부분적으로 안정이 돼서 나우지수 나스닥은 지금 204포인트나 올라가고요. 나우지수도 170포인트 이상 S&P 500도 45.3% 3포인트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래요. 가장 많이 올라가는 한 해의 퍼센티지보다도 많게 제가 퍼센티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인트 40몇 포인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좀 안정이 됐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내의 문제는 또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고 지금은 제가 로스앤젤레스 시장 에릭 가셀이라는 시장이 사실은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워싱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인도 대사로 거의 2년 만에 가게 됐는데 인도 대사로 거의 2년 만에 가게 됐다는 것은 미국이 2년이나 거길 비웠어 하는 것이고 인도가 지금 가장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지역 이름 자체를 그렇게 돼서 그렇게 비울 수 있었던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본인도 거의 2년 동안이나 상원이 인준을 해주지 않는데 아, 나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아, 이거 나에게 누가 되니까 그만두라고 넌지시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에릭 가셀이 시의장실에서 무슨 제이콥이었죠? 무슨 제이콥이라는 아주 특별히 가까운 보좌진이 그 사무실에서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 하는 게 인준 과정에서 드러나버린 겁니다. 처음에 2021년 7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결국은 인준을 해줬고요. 2021년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왜 에릭 가셀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인도라는 중요한 나라의 대사로 보내려고 했는가. 고마워서요. 정치인들에게는 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가 대선에 나가겠습니다 할 때는 나이도 너무 많고 연설도 멋지게 하지도 않는 데다가 강력한 힘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미국에서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공식적으로 확 지지를 해줬으니까 그걸 바이든 대통령은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결국은 이제 과반수 있으면 통과가 되니까 52대 42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3명은 끝끝내 그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에서 7명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지금 인도 태평양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이 자리가 비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공화당 의원들이 표를 던져줬고요.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한 아니죠. 서로에 대한 의리는 아니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에릭 가셀이 시장에 대한 의리 있어서 이제 안 됐다가 2021년도에 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특히 어떤 성추문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반대일 겁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뭐 패밀리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리벌할 민주당보다는 더 좀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공화당의 민주당의 상원의원 많은은 아니고 여러 명의 민주당의 상원의원이라든가 뉴욕의 주지사였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성스캔들 문제로 무슨 문제만 있으면 민주당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여러 머리 쫙 해서 뭐 뉴욕의 주지사는 여러 명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바로 쫓아 냅니다.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 성추행 같은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소수 그룹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막 안 해주려고 했던 것을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 이 에릭 가슬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자주자주 워싱턴을 드나들었고 심지어는요. 글쎄 로스앤젤레스 시정활동을 할 땐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인도 대사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이었냐면 알만한 사람이 연방 상원의원들과 약속도 잡지 않고 바로 가서 막 만나달라고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릭 제이콥스네요. 이 에릭 가슬리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처음에는 이제 2021년도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어머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금방 소위원회를 반대 없이 통과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일이 터져버리자 이게 시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몰랐어도 문제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나온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나는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조치를 취했지라고 얘기를 하고 릭 제이콥스도 나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근거가 없었다면 상원의 인준을 벌써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 사이에 대통령이 주춤하고 있다가 이번에 의회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의회가 회기가 시작이 돼서 다시 똑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을 한 겁니다.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화당도 대통령의 뜻을 알겠다. 끝내 이 사람을 밀겠다는 거구나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것도 오래되면 안 되겠어 해서 민주당에서도 내부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에릭 가세리 LA 시장의 부모가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길 가세리 검사장이었잖아요.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돈을 막 들여서 로비스트를 고용을 했답니다. 워싱턴 로비스트 흔하죠. 많죠. 그런데 대사직을 받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고용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서 지난 한 해에만 9만 달러를 썼고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도 돈을 썼을 테고 올해도 또 돈을 썼을 테고 다 큰 아들 대사 만든다고 이 부모가 적극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서 기록된 돈만 2022년 한 해에 9만 달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릭 가세리 도 워싱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유일하게 뭐 코리 부커 정도 알았다고 하거든요. 상원의원 이번에 투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에 있어서 본인이 m트랙 안에 있으면서 동료들에게 투표해 줘야 돼 해줘야지 돼 이 정도의 캠페인은 했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이 바이든 대통령과 에릭 가세리와의 관계 이제 에릭 가세리가 인도 대사를 얼마나 잘 지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평가도 나오고 또 로스앤젤레스를 벗어나서 더 큰 정치 무대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기간도 있고요. 왜냐하면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일단은 재선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대사직을 하기 위해서 다 큰 아들을 부모가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도 처음 봤고 대통령도 그 사람을 꼭 나를 도와줬으니까 해야지 되겠다 해서 2년씩이나 거의 2년씩이나 잡고 한 후보를 잡고 있었던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맞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이자율 인상을 다음 주잖아요. 21일, 22일. 일단 중단한다 하고 베팅하는 투자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55%거든요. 오늘 아침에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55%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그룹과 같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조사를 했다니 그러면 이게 실리콘밸리뱅크가 무너지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초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0.5%포인트가 당연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한 주일 전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상하원에 출연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건 앞으로 계속 강도 높게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사이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0.5%포인트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 전혀 다음 주에는 일단 올리지 않을 것이다가 55%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45% 정도는 0.25% 0.5%는 아니고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마켓에서 연방준비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해에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나서 지난해 3월부터 8번 이렇게 오르고 나서 9번인가요 8번인가요 그만큼 오르고 나서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은 주식시장 S&P 500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였었죠. 19.4% 거의 20%가 내려갔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빅딜이 되는 것이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여기저기 막 야후에도 야후가 아니라 야후가 언제적 회사인데 야후래요. 구글에도 얼만큼 테슬라에도 얼만큼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이자율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매사에 이자율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오늘 상원의 재정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던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도 그랬고 한마디로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거기에 예금주를 전부 보호하는 그 은행은 보호하지 않고 예금주만 보호했어요. 전부 보호하고 나서 첫 번째 의회에 출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스위스의 스위스 투자뱅크 그 이후에도 스위스 정부가 이제 돈을 꿔줬잖아요. 그 이후에도 처음 출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엄청 내려가고 하다가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나와서 로스앤젤레스와 동북아 시차가 있으니까 나와서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저렇게 안정되고 있네요. 예금주 돈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 맡겨둔 돈 또 비를 내셔야지 되기 위해서 은행에 맡겨둔 돈 모두 안전합니다. 하고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미국이요 틱톡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미국은요 압박을 하면 정말 안 그러는 척 하면서 끈질겨요. 뭔가 이루고 말거든요. 그 결과를 꼭 보고 맙니다. 틱톡에 대해서 틱톡이 회사 자체를 지금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팔아라. 중국 정부가 아무리 감시하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전혀 상관없어요라고 틱톡 그 회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회사가 중국 회사인 한은 중국 정부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고 그러면 미국의 중요한 정보가 다 빠져나간다.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미국 회사에 팔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이건 정부가 이제 뭐 안보라든가 여러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 내부에서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지금 연방 공무원들 전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에서만 틱톡을 뽑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연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주정부 가운데서도 아주 보수적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그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고 판단한 주정부는 지금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가 새로운 우주복을 딱 선을 보였더니 막 세계 언론에서 너무 좋다더라. 훨씬 뭐 입기도 좋고 가볍고 편하다고 하더라 하는데 어떤 매체에서는 딱 이렇게 지적을 하더군요. 여성이 입기에 좋다. 여성 우주인들이 입기에 좋다. 뭐 가볍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주 여기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도 들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조금 지금 좀 조심해서 봐야지 되는 그리고 서로 조심을 해야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의 드론 한 날개까지 다 합치면 20미터 정도는 된다는 3200만 달러나 한대요. 엄청나게 비싼 정찰 드론이에요. 그래서 그 드론을 결국은 러시아가 요격을 했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두 대가 한 대가 가면서 연료를 뿌렸고 그리고 또 다른 전투기가 프로펠러를 드론의 프로펠러를 고장나게 해서 추락을 했다는 게 미국의 발표였고 러시아는 아니다. 드론이 그냥 스스로 추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어피스에 앉아 있는데 국방장관도 나오고 무슨 합참의장 얼굴도 보이고 하면서 전부 기자회견들을 하고 아니다 하면서 40초짜리 당시에 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흑해에서 지금 크림반도 그 옆에 흑해에서 국제연공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비디오를 보면 진짜 러시아 전투기가 막 연료 같은 것을 하얀색을 이렇게 막 뿌리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또 중간에 좀 끊겨요. 30초 정도 끊겼다가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끊긴 부분은 편집을 해냈고요. 시간을 30초 아무것도 없는 걸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때의 그 애프터에 보니까 프로펠러가 이제 닫혀진 좀 구부러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가라앉았겠죠. 그 흑해로 가라앉았는데 마크밀리 합참의장은 러시아가 지금 그 잔해를 수거한다고 하잖아요. 그 잔해를 수거해야지 정보를 볼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크밀리 합참의장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예민한 정보들을 누구에겐가 주는 것을 막는 장치를 다 해놨다. 그리고 아마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파이가 잡혀도 스파이가 갖고 있던 정보는 적에게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비디오 발표가 있고 난 뒤에는 러시아가 아직까지는 어떠한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에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게 이제 한쪽은 사람이 타고 한쪽은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드론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로스앤젤레스 또 이제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 어제 라디오 서울방송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쪽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골프 대회 잘 치렀고요. 많은 분들 즐거우셨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눈, 비 소식 가운데서 샌버라디노 그 내셔널 포레스트의 러닝 스프링스에 79세 되신 분이 살고 계시는데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하셨고요.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은 건강하시답니다. 그런데 아내인 앤 라이스 이분이 몇 살 많으시던데 너무너무 아파서 27마일 떨어진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전에는 날마다 갔는데 지금은 눈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도 앓고 심부전도 겪고 해서 3년 동안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임종이라고 하는데 눈이 막혀서 가지 못한다는 이런 사연도 있다고 하네요. 강예진이었습니다.